으아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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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또 줬어 되이소 아 또 졌어 야 넌 한번에 못 이기냐 아 아 진짜 짜증나 재미없다 넌 못해서 야 넌 밥 먹고 무게만 하냐? 어? 밥 먹고 이거만 안해도 넌 이길 수 있어 와 진짜 짜증나 남벤전 게임 좀 한다고 아우 야 너 태권도 와야겠다 그러라 다음에 또 도전한다 다음에 꼭 이겨주겠어 그래 언제든 덤벼라 코를 눌러줘야지 아 무게 한 번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어머 무게? 맨날 질 정도로 못하나보지? 박세인 그래도 나 기본 대구 가거든? 100은 당연히 가는거지 너는 최고기록 몇인데? 나? 최고기록 한 4,500 정도 되나? 4,500? 에이 거짓말하네 거짓말이라니? 진짜거든? 에이 보여주마 보여주마 최고기록 보여주마 나 핸드폰 바꿔서 여기서 안나와 괜히 못하니까 안보여주는거지? 무슨소리? 헌병! 뭐하네 계단? 그래 덤벼라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길지 우키님들도 맞춰보세요 당연히 내가 이기지 무슨소리? 당연히 내가 이긴다고 할거야? 누가 이기는지는 해봐야 알지 다음 폭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거야? 그래 다음 폭판 간다 준비 시작 시작 야 뭐냐? 4,500이라면 실수한거지? 다시 해 그래 다시 하자 진짜 완전 실수 실수 어? 이겼다 봤지? 이게 실력이야 그래 덤벼라다 진짜 한다 처음부터 진짜로 할 것이 싱겁게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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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봤지? 바로 시작한다 꼭 집중해야 돼 집중 안 돼 치면 안 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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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지? 오피린들의 응원이 필요해요 으아 으아 아 제발 집중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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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잖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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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피린들 응원 덕분에 이겼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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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치다니 말도 안 돼 말이 왜 안 돼 말이 돼 야 오비키 너 대결 한 번 더 해 한 번 더? 그래 얼마든지 근데 나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어 그럼 들어가서 대결해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그래 한 번 하자 폴을 눌러주지 키키키키 귀여워비키 으아 이번엔 뭐 걸고 해 뭘 걸어? 진 사람이 음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언니라고 하기 언니라고 하라고? 그래 하루동안 언니라고 하기 아 음 그래 덤벼라 그 제안 좋네 너 10분 뒤에 딱 들어와 카톡 익십하지 마라 아 알겠어 알겠어 들어갈게 너 피할 생각 하지마 나 그렇게 스포츠맨심 없지 않아 너나 결과에 승복해라 알겠냐 당연하지 너가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게 될 거니까 하하 동생 하나 생겼네 오비키 오비키 꽃 이겨서 코를 눌려줄 거야 하하 하하 아 이제 코 게임이 시작되겠다 아까 보니까 박세인 좀 못하는 거 같아 키키키키키 오비키 연습해야지 후 이번에 꼭 이겨야 되는데 이번에 치면 안 되는데 어? 남반장? 야 남반장 남반장 너 이리 와봐 어? 박세인? 아 박세인 너 거기서 뭐하냐? 너 무한에게 다 잘하지? 나? 그냥 기본은 하지 왜? 내가 지금 사촌동생이랑 게임할 거거든? 무한에게 다 너가 대신해서 이겨줘라 아 대신해달라고? 내가? 어 이 딸기말랑을 줄게 오 뭐야 신상이야? 아 좋다 그래 해줄게 재밌겠다 오 예스 꼭 이겨야 돼 내 목숨이 걸려있다고 아 목숨까지 버는 게임이야? 근데 상대가 좀 해? 어떻게? 상대는 잘 못해 그냥 너 하던 대로 하면 게임 끝이야 아 그래 어 여기 들어왔다 어 그래 어 오바퀴랑 캐릭터가 똑같네 준비 시작 눌러 시작 오 그래 휴 시작한다 덤벼라 박세인 아 아 아 왜 이렇게 빨리 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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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간단하네 야 너 그거 말랑이 진 거 잊지 마라 좋겠다 물론이지. 이기기만 해. 아 이번엔 이겨야 되는데 다섯 판 중에 세 판은 이겨야 돼. 나이스! 아! 아! 돌아갔어! 아! 아니야! 아 이번엔 이겨야 되는데 세 번 다 지면 박진한테 언니라고 불러야 된다고 엄청 불협적이라고! 아! 안 돼! 안 돼! 동생 한 명 생기겠네? 아! 진짜 언니는 안 되는데 제발! 제발 내 손가락을 실수하지 마 내 목숨이 걸려있다고! 제발! 야! 재밌다! 이기니까 재밌다! 이기니까 나도 재밌다! 마지막이야! 마지막! 하나님 저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! 저 이번에 지면 박진한테 진짜 언니라고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! 제발요! 다섯 판 중에 세 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랬지? 어! 이번 판 이기면 이 말랑이 너꺼야 그래 마지막 판이다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! 아! 아야 Ś 아! 예이 이겼다 남반장 너무 잘했어 이말랑이 네꺼야 예쓰 아 지더니 말도 안 돼 박수리 왜 이렇게 잘해진거야 박수리 이제 박수리 언니라니 아 나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요 넌 이제부터 24시간 동안 나한테 언니라고 해야 된다 사기 쳐서 게임 이기기 성공 무한의 계단 이기기 실패 언니라고 불러야지 대답 안 해? 언니한테 대답 안 해? 네 언니라고 해야지 나 망했다 어떻게 박수인한테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지금 몇시지? 24시간 동안 박수인한테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제는 피아노하고 해서 잘 피해 다녀는데 이제 30분 남았어 30분만 지나면 박수인한테 언니라고 안 불러도 돼 야오비키 설마 박수인? 아하하하 언니라고 불러야 되잖아 하하하하 그런데 우리 집에 웬일이야 너네 집에 이 언니가 왜 왔냐 하면 너네 집에 주사기 있지? 그 틱톡 찍을 때 썼던 주사기? 어 그 주사기 좀 언니인 내가 쓰자 음 빌려줄 수는 있는데 그걸 뭐 할 때 쓰게? 뭐 할 때 쓰긴? 틱톡 스타 하려는 거지 틱톡 스타? 너 틱톡 영상 중에 1등으로 잘 나가는 게 주사기 먹방이더라? 아 그래? 이건 뭐 너가 해서 그 정도였으면 내가 하면 바로 대박이지 바로 떡상이라고 하하하하 아하하 그래 너 왜 나한테 언니라고 하네? 어? 아 그게 아 잠깐만 나 화장실 해줘 하하하 너 아직 시간 남았어 언니라고 불러라 어? 아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되지 언니라고 도저히 못 불러야 된단 말이예요 으악 오키 자 여기 주사기 아 이게 주사기구나 여기에 매직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는데 야 오비키 너 왜 나한테 언니라고 하네? 아 아니 지금 그 단어를 제외하고 다 대화가 되니까 굳이 그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도 너가 게임에서 졌으니까 이 언니한테 새인이 언니 한번 해봐 우와 진짜 싫어 새인이 언니라니 자 빨리 언니라고 하라고 뭐 게임에서 졌으니까 시가나 빨리 가라 1분만 버티면 된다 박세인 언니라고 하라고 오비키 우리 박세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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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갑자기 미침이 나와가지고 빨리 박세인 언니라고 해봐 너 게임에서 졌잖아 제대로 하라고 기가 나 뭐야 분명히 언니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안 들렸어 아 이 시간아 빨리 지나가라 어제 피아노 학원에서 살살 날 피해 다니더라? 아 그건 뭐 내가 널 피해다녔다기보다 사실 그 어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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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람 흘렸다 뭐라고? 끝나? 끝났어 끝났어 24시간 끝났어 이제 언니 아니야 벌써 하루가 지났잖아 아 죽어버렸네 야 너는 게임에서 지고 왜 한번도 언니라고 안 불러 이거는 벌칙이 아니지 아니 내가 방금도 언니라고 1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시끄럽고 넌 빨리 이거 하는 방법이나 알려줘 나 빨리 틱톡 스타들게 아 틱톡 스타 그래 그래 알려줄게 휴 그래도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와 주사기에 먼저 매직으로 똥글똥글 칠해줘야 돼 똥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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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딱 널 끝까지 하면 끝 쨔쨔 주사기 제일 큰 거는 채우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? 근데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냐? 너가 다 먹었는데 내가 못 먹겠냐? 이 정도는 다 먹지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짠 넘어지지 않게 잘 세우고 이쑤시개에 젤리를 꽂은 다음에 주사기에 꽂아주면 끝 이제 먹으면 되는 거야? 어 틱톡 켜야지 아 맞다 틱톡 그리고 그거 보정 세게 해야 돼 싫어 나는 내 얼굴로 승부할 거야 음 그래야지 조회수 많이 나올텐데 뭐라 어? 그냥 하면 평범하잖아 좀 특이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지 음 그런 거야? 좀 이상한데 어? 짜증나 음 음 음 음 자 준비 시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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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볍게 성공 이 정도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간단하잖아 어? 이제부터 힘들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것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힘들면 다 먹지마 다 안 먹어도 돼 하 음 음 무슨 소리? 다 먹을 수 있다고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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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 진짜? 헐 헐 음 음 음 음 아 뭐야 나 기절했어? 오 너 주스 한 번에 다 마셔서 쇼크 먹었나봐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험합니다 야 결과 봐봐 어떻게 나왔어? 오 잘 나왔던데 어 삭제했나? 내가 모르고 삭제했나봐 뭐 뭐라고? 야 오비키 너 죽을래? 장난이지 기기기기 오비키 하악 재밌다 하악 어 놀랬잖아 봐봐 모집 잘했네 잘했네. 첫 시도치고는 진짜 좋았다. 틱톡 주사기 챌린지 대성공! 어? 반장이 되나? 야, 남반장 뿌! 어, 뿌? 왜 안 갈래? 그래, 나다, 뿌! 뭐하냐? 추운데. 어,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지. 근데 너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, 뿌? 나 그냥 뭐 가족들이랑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, 케익 먹고. 추워서 어디 못 나갔어. 그래? 그래도 오비키랑 있었던 건 아니네. 잘 됐다, 뿌. 넌 뭐 했냐, 그날? 나도 솔크. 솔크? 솔로 크리스마스. 아, 솔크? 알지, 알지. 야, 오키님들이 너 뿌 하는 거 보고 싶대, 뿌 해봐. 뭐라고? 아, 안 해. 야, 뿌 하는 거 보고 싶으시대, 뿌! 오키님들이 보고 싶다는데 너 안 해 줄 거야? 뿌! 아, 정말. 뿌! 아니, 그렇게 말고 너 진짜 이상하게 뿌 한다. 이렇게 하라고, 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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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, 너무 웃기다. 진짜 웃기다, 뿌! 뿌! 뿌, 됐냐? 뭐야? 양갈래랑 남반장? 아주 절친해. 누가 보면 둘이 사귀는 줄 알겠어. 뿌! 한 번 더 해봐. 뿌! 하하하하. 아이, 싫어. 해봐, 뿌! 하하하하. 아이, 쉬고. 아이, 쉬고. 놀고 있네. 아주 재밌게 놀고 있어. 에이. 남반장 이거 안 되겠네. 아, 남반장.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네. 죽었어. 남반장 매운맛을. 오, 뭐야? 오박키? 여보세요? 뭐야, 오비키? 야, 남반장. 너 뭐하냐? 나 지금? 놀이터인데? 치, 재밌냐? 아, 재미? 춥지. 많이 춥지. 야,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는데 올래? 어, 진짜? 어, 갈게. 야, 남반장 어디가? 뿌! 어, 지금 나 가봐야 돼서 다음에 또 보자. 쟤 뭐야, 뿌! 오비키 쳐나봤더니 그냥 가? 아, 기분 나쁘 뿌! 야, 오박키? 맛있는 게 뭐야? 남반장 왔냐? 너가 엄청 좋아하는 거.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? 그래? 너 또 이상한 거 하려는 거 아니지? 아니지. 불닭볶음면! 불닭? 아, 그게 맛있는 거였어? 아니, 아니. 이게 맛있다는 거면 말이 안 되지. 불닭볶음면을 엄청 맛있게 먹는 레시피! 맛있게 먹는 레시피? 응? 안 매워, 안 매워, 안 매워. 좀 맵나? 아... 일단 봐봐. 콘치즈랑 같이 먹는 거야. 콘치즈? 그건 좀 맛있겠네. 이게 유퀴즈에 나왔던 건데, 불닭볶음면 창시자! 그 연구원님이 알려준 레시피야. 이건 증명된 거라고. 그래, 그래. 어디 한번 해봐. 그럼 불닭볶음면 맛있게 먹는 요리!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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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비켜!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. 뜨거운 물 부을 때는 언제나 조심 조심. 먼저 불닭볶음면, 컵라면 끓이는 것처럼 해주면 돼요. 오, 봉지라면이 아니고 컵라면이야? 원래 찌는 봉지라면인데, 그 봉지라면이... 응. 귀찮아서? 정답! 아 이게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큰 라면이 좀 더 그 면이 쫌 더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나만 그런가? 아이 됐어 됐어 귀찮은 걸로 면이 익는 동안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돼 매우 중요한 일? 그게 뭔데? 옥수수 코넥? 아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오 나도 너무 좋지요 내가 좋다고? 뭐래? 접시에 콘을 넣고 마요네즈를 넣고 너무 많이 넣었나? 설탕 한 스푼을 넣고 슈우우우 호기피자 치즈를 넣어주고 너무 많이 넣었다 괜찮아 많이 넣어야 맛있지 섞어 주기 오 야 그건만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랑 매운거랑 같이 먹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 오오 시너지 그래도 매울 것 같은데 오! 면 다 익었다! 모를 부어주고 소스 넣어주고 쉐이끼 쉐이끼 이제 이 위에 만들어 놓은 콘치즈를 올리고 콘치즈를 올려줍니다! 난 많이 올릴거야 와 맛있긴 하겠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몇 분 돌려? 이거 1분 30초 1분 30초 기다리는 동안 안내만 진다! 가위바위보! 아 주먹내려고 그랬는데 아싸 이겼다 벌칙 벌칙 뭔데? 딱밥 맞기 아 그래 그래 아 야 한판 더 해 한판 더 해 그 한판 더? 어 됐다 야야야야 한판 더 해 아 안 돼 안 돼 이거 불어서 안 돼 오 한판 더 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와 너무 맛있겠다 야 일로와 먹어 아우 두고 보자 오박티 와 너무 맛있겠다 대박 우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오 매울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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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조합 대박 야 이상하다 내꺼는 더 매운거같애 너 소스 더 추가했지 아니거든 옆에서 봤잖아 너도 만드는거 이상한데 더 매운거 같은데 니가 매운거 못먹는거겠지 맵찔이 아닌데 더 매운거 같은데 무슨 맛이 맵다는거야 똑같은데 얻어봐 좋아 오늘도 신나게 불닭볶음면 맛있게 먹기 대성공 너 어색하니까 빨리 끝내는거지 시끄러워 맛 똑같구만 어색했냐? 조용히 알아 안들린다 잠깐 어색한거 같은데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놀터 가서 놀든지 가 가 가 가 가 오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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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신나 와우 와우 신나 와우 떨어지면 나 죽어 아 떨어진다 와우 아 아니야 올라가야되는데 아 아 비행기 아 아 죽었어 형아 몇이야 아 아 형은 아직 안 죽었지 아직 아 반장형아 절대 못 이겨 야 이건 한 손으로 하는게 더 쉬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한 손으로 하는게 더 쉬워 아 봤지 헷갈리는 말이야 두 손으로 하는게 두 손으로 하려면 헷갈려 너 두 손으로 해서 그런거야 그래 꿀팁 전수 웰요 한 손으로 해야지 어 형아 이거 한 손으로 하니까 더 쉽다 개개개 비키야 비키 있지? 집에 어? 왜 엄마? 여기 앞에 붕어빵찜 생겼는데 그렇게 맛있대 붕어빵? 어 슈크림이랑 팥 반반에서 5,000원어치 사와줘 그렇게나 많이? 뭐가 많아 입이 몇 갠데 지금 맛있게 사 개개개 나는 슈크림 어 알겠어 거치거자 그래 둘이 갔다와 응 나도 슈크림인다 엄마 그럼 슈크림을 더 사온다 그래 슈크림 3,000원 팥 2,000원 그렇게 사와 그럼 알아서 사와 그냥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만히 있어봐 쟤 저러고 나갔어? 오늘 좀 추운데 꽃샘추위 아 아 추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갔어 나 오늘 추운지 몰랐어 계속 집에만 있어서 어 아 저기다 뭐 가자 안녕하세요 팟 2,000원어치랑 슈크림 3,000원어치 주세요 기다려요 네 네 야 게임에서 이긴 사람 수원 들어주게 할래? 뭐? 어떤 게임? 이거 통골드론 그래 나 이거 진짜도 안해 백키야 백키 월 나도 좀 하는데 수원? 뭐 들어줄 건데 아 나는 오빠꺼에 이끼 나 너무 추워 그래 네 오키님들이랑 약속하기로 한 거 있거든 오빠꺼에 이끼 게임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잘 됐네 지금 하면 되겠네 간다 주민 시작 위에 있는 코인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? 어 동전 많이 먹는 사람 점수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절대 안 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? 아 부딪쳤네 아 나 죽었어 오 뭐야? 벌써 끝? 아 손이 미끄러졌네 야 아싸 이겼다 내놔 내놔 야 너 이거 입어라 엄청 작겠다 야 너 이거 트윈이야 와 이게 들어가? 아 아 불편해 아 아 오 따뜻해 아 너무 추웠다 하하하하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여자 없이 보니까 너무 웃겨 하하하하 왜 뭐가 어때서 나 예쁘지? 너무 이쁘다 아이 예쁘네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자 추우니까 어 그래? 야 야 넌 소원 먹을라 그랬어 어 너 이기면 소원 먹을라 그랬냐? 나 옷 바꿔 있지 어? 뭐야 그건 너한테 벌칙 아니야? 하하하하 너가 추워하니까 아 뭐야 진짜 야 젠틀맨이냐 젠틀맨 야 빨리 와 아